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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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비상모의훈련을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등으로 전력수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전력거래소가 소평을 강화한 것입니다. 전력거래소는 올겨울 전력수급에 대한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중앙전력관제센터와 비상모의훈련을 공개하는 한편 올겨울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을 설명하는 전력수급현장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된 훈련은 중앙전력관제센터를 축소한 모의훈련시설인 급전훈련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훈련은 삼척화력 2호기 고성화력 1호기 심평택복합화력 포천복합화력 동두천복합화력 등의 불씨고장과 함께 월성원전 4호기 정비지연 등 5730MW에 달하는 공급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진행됐습니다. 이항은 표준석탄발전 11개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14시 19분경 연이은 한파로 전력수요가 늘어나고 호남지역 조기 구름대 형성으로 태양광 발전 공급능력이 떨어진다는 훈련 시나리오가 하달됐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하달되자 예비력은 4000MW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상황 근무자들은 경보단계를 준비단계로 발령한 뒤 매뉴얼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15시 10분경 전력수요가 늘어나 예비력이 4500MW 이하로 떨어지자 상황 근무자들은 경보단계를 관심단계로 발령하고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이와 함께 발전기별 공급이 가능한 용량 재검토와 열병앞발전수의 최대 운전을 지시하는 한편 DR 감축 지시와 배전용 변압기 탭 수동전환 지시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가동 지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16시경 전력수요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심보리원전 4호기가 불씨고장을 일으켜 가동을 멈추는 훈련 시나리오가 하달됐습니다. 이 여파로 예비력은 2618MW로 떨어졌습니다. 상황 근무자들은 경보단계를 주의단계로 발령한 뒤 신속한 상황 전파와 함께 긴급절전수요조정 석탄발전 최대출력운전 공공기관 난방기 가동 중지 발전소 손해 소비전력 최소운전 휴전작업과 활선작업 중지 등을 지시했습니다. 19시 15분경 비상조치와 전력수요 하락 등으로 예비력이 회복되면서 이날 훈련은 종료됐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연간 6회 이상 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훈련을 기획했던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훈련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원전 1기와 석탄발전 2기 가스복합발전 3기 등을 불씨고장으로 가동이 멈추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발전기 불씨고장은 최근 들어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설령 있더라도 1기 정도 발생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겨울 예비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력거래소는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겨울 발전설비용량은 133.1 기가와트 공급능력은 110.2 기가와트로 전망됐고 예비력도 13.3 기가와트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예비력은 표준석탄발전 27기가 동시에 멈추더라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전력거래소는 발전기 불씨고장과 전력수요 급등에 대비해 13.5 기가와트의 자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양도 표준석탄발전 27기가 불씨고장으로 멈추더라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석탄발전 출력이 80%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발전기 불씨고장과 전력수요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석탄발전이 전력의 공급과 수요를 유지하는 이른바 주파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력거래소는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차원입니다.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정확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나 오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력거래소는 이 같은 차원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등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전력수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전력거래소는 정이사장 취임 후 동학의 전력수급과 관련해서 현황을 일주일 간격으로 언론에 제공하는 등 소통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를 시행한 후 언론으로부터 문의가 크게 줄어 전력거래소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력거래소는 국민적 관심사인 태양광 발전향 축의 정보와 연료별 발전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하시면 에너지 뉴스를 놓치지 않고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